성경 1년 1독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그 뉴스 역대상 23장에서 26장의 통수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다윗은 레위지파 3만 8천명을 모으고 성전 건축 후에 그들이 각자 해야 할 일들을 정해줍니다. 둘째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로 선택받은 레위자손의 게르손 그핫 무라리 자손들은 24개 반으로 나누어 차등 없이 제비를 뽑아 순번대로 제사장 돕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셋째 레위지파 가운데 성전에서 찬양대를 맡은 자들도 24개 반으로 나누어 차등 없이 제비를 뽑아 순번으로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넷째 성전의 문지기도 24개 반에서 차등 없이 제비를 뽑아 직무를 맡겼습니다. 다섯째 다윗은 그 외의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간호원과 재판관 등의 직임을 맡겼습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일련일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그 뉴스 역대상 23장에서 26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다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개소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만 8천명인데 그 중에 2만 4천명은 여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여 6천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여 4천명은 문직이여 4천명은 그가 여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루손과 그앗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게루손 자손은 라단과 시무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이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오. 시무이의 아들들은 슬로미과 하세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무이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수와 부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무이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하시오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수와 부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괴수되었더라. 그앗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사엘과 헤브론과 우세엘 네 사람이라. 아무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우와 앞에 분양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모세의 아들은 게루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루솜의 아들 중에 수부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벼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벼의 아들들은 심히 많았으며 이스알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슬로미시오. 해보논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야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암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미가와 그 다음 이시아더라. 무라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오. 마흘리의 아들들은 엘라하살과 기스라. 엘라하살에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 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모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이십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이십세 이상으로 개수되었으니 그 직부는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문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맞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 안시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귤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와 앞에 드리며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와의 성전에서 수종두는 것이더라. 역대상 24장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고 아비우와 엘라하살과 이다마리라. 나답고 아비우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라하살과 이다마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위시 엘라하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마리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라하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마리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라하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열여섯 명이요. 이다마리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여덟 명이라. 이에 제비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라하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마리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레위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미 제사장과 레위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라하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마리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수우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수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와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레야십이요. 열둘째는 야기미요. 열섷째는 후빠요. 열넷째는 예세부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인멜이요. 열일곱째는 해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기니요. 스물둘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야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귀래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무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아이요. 이스할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모시요. 슬로모세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페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아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모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미디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아라. 이시아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리아이며. 무랄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하시아의 아들들은 분호이니. 무랄의 자손 야하시아에게서 난자는 분호와 소함과 삿굴과 이불이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라하살이니. 엘라하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왕과 사독과 아이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영재 아론 자손처럼 제비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역대상 25장. 다윗이 군대 주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사쿨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주위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무이와 하사비아와 마띠디아 여섯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주위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해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북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수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리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수부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오시라.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해만에게 열네 아들과 셋 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주위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은 왕의 주위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의 큰자나 작은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지김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오.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오. 셋째는 사꾸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오. 넷째는 이스리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오. 다섯째는 느다니아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오. 여섯째는 북기아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오.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오.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오.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오. 열째는 시무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오. 열한째는 아사렐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오. 열둣째는 하사비아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오. 열셋째는 수바애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오. 열 넷째는 마띠디아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오. 열 다섯째는 열애모신이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오. 열 여섯째는 하나냐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오. 열 일곱째는 요수부가사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오. 열 여덟째는 하나니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오. 열 아홉째는 말로디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오.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오. 스물한째는 호디리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오. 스물둘째는 깃달디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오. 스물셋째는 마하시오시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오. 스물넷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명이었더라. 역대상 26장.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에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두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바스이며 엘사바스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아키아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세레메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무리라. 시무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아이오 셋째는 드발리아이오 넷째는 스가리아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지금을 너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렘의 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리아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숲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길로 통한 살레겐 문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소하였으니 동쪽문에 레위사람이 여섯이오 북쪽문에 매일 네사람이오 남쪽문에 매일 네사람이오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길에 네사람 그리고 뜰에 두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사람 중에 아이아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루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루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이엘리라. 여이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무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 아들 게루솜의 자손 수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의 세력에서 난자는 그의 아들 르하비아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술로못이라. 이 술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주의관이 구베라여 들인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베라여 들여 여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네레의 아들 아부넬과 수려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베라여 들인 성물은 다 술로못과 그의 형제의 주의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간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비아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라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여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문하세판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역대상 23장에서 26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역대상 22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의 성전 건축 준비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금까지 성막과 관련된 일을 맡아왔던 레위지파 사람들의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성전이 건축되면 이제 레위지파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레위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명단을 조사하여 조직을 정비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성전에 찬양대는 누구도 그 일을 대신하거나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의 특권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4천명 중에서도 좀 더 찬양에 익숙한 자들 288명을 뽑아 찬양과 악기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찬양의 특권이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으며 하나님의 일에 시비와 다툼이 없도록 제비를 뽑아 12명씩 돌아가면서 직무를 맡도록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잘 정착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지혜를 동원했는지 보게 되는 흐뭇한 장면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그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그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성경 한 권 berry 성경 한 권이면 serves comp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